최민호 세종시장이 내년 예산을 심사 중인 국회를 찾아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건립 등 지역 현안들의 국비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최 시장은 우원식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등을 차례로 만났으며 세계대학 경기대회 폐회식이 열릴 예정인 대평동 종합체육시설과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진무실에 조속한 건립을 위해서 내년 예산의 추가 국비 반영이 절실하다고 설명했습니다.